우리가 사는 세계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론가 떠나는 여행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 중 하나는 이 다양성을 직접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인종 간의 경계를 허물고 차별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이러한 이상과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한 영국 흑인 여성 기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녀는 한국 방문 중 예상치 못한 인종차별에 직면했으며 이 사건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녀가 겪은 일과 그녀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전세계 방방곡곡 재미난 이야기 물어오는 태백산 호랑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보따리를 함께 풀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호랑이 힘이 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흑인 여성 기자 마크리입니다. 주로 집에서 취재한 내용을 글로 쓰는 게 일상이지만 해외에서의 일정도 상당히 많아서 자주 출장을 다니게 되죠. 여행을 좋아하기도 해서 장기 체류를 종종 하곤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취재도 할 겸 재충전의 시간도 갖고자 보름 정도 머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함께 일하는 스태프분이 알아봐 주신 덕분에 도심 속 좋은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한국은 처음 가보는 거라 기대가 컸죠. 예로부터 전해오는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언젠가는 꼭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가족들과 친구들도 가끔은 즐겨도 좋다면서 한국 여행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함께 한국으로 떠나는 스태프들의 이야기 덕분에 처음 가보는 한국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제 가장 큰 걱정은 제가 흑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영국에서조차 여전히 흑인에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은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사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흑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면 괜찮을 거야 라고 스태프들이 이야기해 주었지만 영국에서도 힘든 경험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예약해 놓은 서울의 호텔은 외국인인 저라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유명한 신라 호텔이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정말 놀랍고 기뻤어요. 넓고 깨끗한 로비는 제 기분을 한층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정중하게 다가와 짐을 맡아주었어요. 마침 한국은 연휴 기간이어서 호텔 내부는 정신없어 보였지만 그러한 바쁜 상황에서도 호텔 직원들은 무척 친절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친 후 저희는 로비 카페에서 잠시 차를 마시며 오늘의 일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저를 비롯한 흑인에 대해 전혀 차별적인 시선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편에는 혹시나 하는 걱정이 자리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경계하며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스태프와 가이드북을 펼쳐놓고 다음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죠. 그때 옆 테이블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는 괜찮네. 라며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두 명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급 슈트를 차려입고 있었고 심기가 불편한 듯 째려보는 눈으로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흑인이잖아? 이 호텔의 수준을 알 것 같군. 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저에게 큰 모독감을 안겼습니다. 흑인이 들어올 수 있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군. 이라며 계속해서 비아냥거렸죠. 그들은 제가 영어를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낯설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더 힘들었던 건 저와 함께 있던 여성 동료가 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도 차가운 시선이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꼭 설마 둘이 같이 온 건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 상황에서 한 명의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쪽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그들이 우리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쫓겨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원과의 대화가 끝난 후 그 직원은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설마 한국에서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받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동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바로 저희 테이블 앞으로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카운터 직원을 통해 고객님의 상황을 전해들었습니다. 눈치는 채셨겠지만 그 고객들의 행동이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호텔에서 지내는데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와 유창하고 정중한 영어로 사과를 건넨 이 남성은 자신을 이 호텔의 지배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이것은 분명 우리 모두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지배인의 말을 들은 백인 남성들은 갑자기 다가와 자신들이 더 불쾌하다며 지배인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배인 옆에는 이들의 불만을 접수한 여성 직원이 서 있었는데 바로 그녀가 지배인을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피부색에 따라 고객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우리는 고객의 피부색에 따라 그 서비스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쪽 손님들도 같은 고객일 뿐 당신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불쾌할 수 있나요? 지배인은 차분하면서도 카리스마 있게 그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에 백인 남성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요청하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가 되므로 이 호텔에서 나가주시거나 이분들께 정중히 사과하시고 조용히 지내시죠. 나가시길 원하신다면 취소 수수료는 받지 않겠으니 숙박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배인의 말에 매서운 시선으로 그를 째려보던 백인 남성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대충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빠르게 떠났습니다. 그들이 프론트 데스크로 가지 않았기에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기로 한 것 같았어요. 아마 새로운 호텔을 찾는 일이 번거로울 뿐더러 블랙리스트로 등록되면 다시는 이 호텔에서 숙박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를 깨달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건이 끝난 후 지배인과 여성 직원은 다시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방을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그 직원들의 따뜻한 태도는 백인 남성들과의 대화 때와는 너무도 달라서 저는 오히려 당황했죠. 저는 그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지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지배인 옆에서 서 있던 여성 직원이 정중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님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불평의 이유가 말도 안 되었기 때문에 지배인님에게 이 상황을 전달드렸죠. 지배인은 그 말에 동의하며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모두 평등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한국 어디에서도 걱정 마시고 하시려는 일을 꼭 하세요. 이 순간 제 마음속에 궁금증으로 있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확 변했습니다. 항상 제가 겪었던 인종차별은 주위에서 알고 있지만 쉽사리 도움을 주지 않았죠. 마치 제가 겪는 차별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호텔에서의 사건은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것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결국 한국인에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남은 여행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시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한국에서 취재를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이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또 취재 이후 남은 기간 동안의 여행은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는 물론이고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정의로운 행동이 제 여행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세상 어디에서든 좋은 사람들과 부정적인 사람들이 공존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특별한 경험은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